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 들어 됐지요 박수는 말 할렐루야 저는 오늘 너는 내게 부르지제라 이런 제목으로 에르미야 33장 2절 3절 본문에 말씀해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지 않는 자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아멘 넌 내게 와서 묵상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서근서근 내게 구하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간구하라는 겁니다 부르지제라는 겁니다 cry out인데요 영어로는 그런데 이게 히브리 언어로 보면 카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이 단어가 부르지 라는 단어입니다 절규하라는 뜻입니다 진액을 쏟아넣고 마지막 여러분 경주하는 선수가 젖먹던 힘까지 동원하고 마지막 꼬린 지점에서는 더 이상 쓸 힘이 없어서 쓰러질 만큼 그런 마지막 힘을 더하여 그렇게 가라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지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그곳 비밀한 일이 내게 나타나리라 아멘 민들사람만 박수님과 그를 위해 여기 에어컨 좀 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편 3펄로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요아께 부르지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한번 합시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요아께 부르지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아멘 때로 우리는 기쁨이 사라지고 애기치았던 일들 때문에 죽고 싶은 심정이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살나가던 사업장이 갑자기 어려움에 휩싸이고 고난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탄란하고 행복한 가정이 순식간에 해몰아치는 그 해오리 바람 같은 그 바람 앞에서 가정이 뿔뿔이 해들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요 우리 교회 안에 수백억 사업한 사람 몇 분 계십니다 그렇게 잘나가는 사업이 순식간에 어려울 때도 있고요 내 주문이 버스 토큰 하나 없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10편 91편 15절에도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란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아롭게 하리라 한번 합시다 내가 그를 건지고 영아롭게 하리라 아멘이시죠 부르지고 영아롭게 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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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욱조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고목나무라는 노래를 히트를 쳤지요 저 산마루 깊은 밤 산새들도 잠들고 우뚝 선 고목이 그냥 애롭네 이런 노래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네 달빛 아래 애롭네 이런 서정적인 가사를 담고 있는 노래인데 이분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히트쳤던 그 노래는 내가 안 부르겠습니다 닭비다리 애로운 고목을 불러봐야 소용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 만나서 작사한 노래가 생명나무라는 노래입니다 그분은 싱어송라이터이기 때문에 작사 작곡 다 합니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박수리 영광 그리리 그리리 할렐루야 고목나무보다 생명나무가 훨씬 그 생명나무는 갈보리연대게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그 장욱조라는 목사님이 이 부르지즈라는 부르지즈라는 노래를 작사다 꾸겠는데 제가 어젯밤에 이 찬양을 찾다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찬양단에게 이 찬양을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부르면 참 은혜가 될 것 같다 예 부르지즈라 오늘 예레미야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곡을 만들었는데 바로 이 장욱조 가수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장욱조 가수가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박조홍 목사님 시골에 중학교 같은 동창인데 박조홍 목사가 장욱조 목사님이 작사라 꾸한 거를 이렇게 음반을 내고 하죠 그래서 제가 알게 되죠 제 친구도 곡을 주신 분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한번 갑시다 부르지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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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그거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너를 잘 아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세상 속에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영원토록 너를 지키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게 부름 지지라 하이세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영원토록 너를 고아가 응답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보며는 거들을 정기 여기라 내가 보며는 거들을 정기 여기라 영원토록 열고리라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알렐루야 찬양하여라 기적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 찬양하여라 힘이 들고 어려운 때면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세상 나만 손을 이기고 다시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토록 열고리라 하나님은 부르진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부르진다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부르진다의 삶의 하늘맨 문을 열어 쏟아 부어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경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그는 거지였습니다 특별히 그 나라 정부에서 소경들은 특별한 옷을 지정해서 그 옷을 입은 자에게는 지나가다가 이렇게 접수선을 구제를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게 벗어던진 겉옷입니다 그는 소경욕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웅성웅성한 소리가 그 사람들이 모이는 소리죠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가 얘기치 않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지나가기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겁니까 내가 지금 여기 그 내거리에서 늘 구제를 받게 하여 여기 앉아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 제가 처음 봅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 나사리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간답니다 많은 병들의 소문을 듣고 지금 그분에게 몰려오는 겁니다 그 외병자들이 간답니까 그분이 만지면 그분이 선포하면 병에서 노인받는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받음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내가 이 예수를 만나리라 내가 이 예수께 간고하리라 더 이상 이제 구제받은 이 겉옷은 필요 없다 겉옷을 던져버리고 다이세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사람들이 발자국이 움직이는 곳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새끼가 왜 여기 와서 내 행보를 방해하는가 하고 또 밀어내고 쓰러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져 다시 외치면서 간고하면서 예수께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불우진다의 간고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불우진다의 간고는 예수님의 시선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돌아오시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도대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그는 내가 살만한 집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먹을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부자 사두개인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보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고백에서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하라이다 그때 우리 예수님의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찌오다 내 믿음대로 되찌오다 내 믿음대로 되찌오다 순간에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불우진다에게 주시는 기적을 그가 만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불우짓을 때에 우리의 삶의 기적이 나타나는 걸 믿는 사람은 박수령 왕도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이벤트가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놀라셨죠 그런데 그 이벤트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 아프리카 성교팀이 늦게까지 성교 준비를 11시까지 하지 않았으면 그 이벤트가 어떻게 됐을까 상상불가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때 그 시간에 닿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걸 발견하지 못했으면 또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제가 그 이벤트를 수습하는 과정 가운데서 너무나 놀라운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아 이렇게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는구나 자약한 시간에 너무나 놀라웠게 천사들을 보내서 이것들을 수습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박수령 왕 그리그리 할렐루야 26년 목회하면서 이렇게 제가 놀란 적은 없었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불을 지지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인도하였고 내가 너를 붙들고 인도하였으니 장차 더 강력하게 너를 이끌 거야 그 말씀을 주셨고 제 얼굴은 지난주보다 더 얼굴이 환하고 더 기쁨으로 넘쳐있고 더 감격 가운데 있고 우리 천황단 중창단도 그렇고 또 다음 주 부를 우리의 천황대 리허설도 제가 봤는데 우리 교회 천황단이 더 강력한 기름을 임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강력해질까 오히려 이런 이벤트가 교회를 강력하게 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민숙의 12장 2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불을 지지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다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여러분 환란의 불이 여러분의 가정에 몰아닥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불이 꺼졌더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환란의 불이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장의 일터에 자녀들에게 몰아봤을 때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불이 꺼지는 역사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라고 하나님께 박수로 응원 할렐루야 한번 아십시다 나는 이 정도로는 끄떡도 하지 않는다 옆 사람에게 우리 이 정도로는 끄떡도 하지 않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고백이 달라지는 겁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수가 시적 영감으로 고목나무를 불렀는데 작사하고 작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들어가니까 고목나무를 노래하지 않고 생명나무를 노래하다 그 말입니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여러분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지면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될 것 같습니까? 그토록 그토록 사랑하던 그 사람과 헤어졌을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어제 목사님 저 첫사랑이면 실패하지 않았어도 벌써 내 딸 장가 보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딸이 장가가 안 가지 미안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애가 어리냐고 그랬더니 첫사랑이 실패해서 그랬대 네 아 그렇다면 첫사랑이 있다는 것이지 네 옆사랑한테 얘기해봐 나 첫사랑만 실패 안 했으면 벌써 할머니 됐습니다 빨리 얘기 좀 해봐 젊은 사람 이미 할머니 된 사람 할 필요 없고 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 영적이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합니다 하늘 끝이 없다 해도 둘이 갈 사인데 너와 나의 그 약속은 물거품이 되었나 이런 노래를 불러요 하하 너와 나의 그 뜨거운 약속이 물거품이 되었다 그제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생명받은 그러니까 예수민의 영적인 사람의 노래는 똑같은 상황이 이렇게 부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하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요 내 앞길 내 앞길 멀고 거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박수에 영광 그리기 할렐루야 세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나타나기를 제 이름으로 시원합니다 하나님은 불우짓는 자에게 약속을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응답하겠고 다 같이 내가 응답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시원치 않으신다고 그랬으니까 시원한다는 말은 말해놓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걸 시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원치 않는 분이다 네가 부르지면 내가 응답하겠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cry out cry shout 그러니까 그 그 샤우팅하는 기도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 새벽에 기도할 일이 있어서 어느 교회 가서 불을 짓는데 누가 등 뒤에서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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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기도를 그렇게 합니까 시끄러워서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딴 데 가서 하세요 예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왜냐면 예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예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지라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목사가 나 이런 얘기 하신 분들 많이 봤어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하나님 기가 잡수냐고 하나님 기가 잡수냐고 조용히 하라고 말이야 기도를 왜 그렇게 하냐고 말이야 근데 성경은 부르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가 잡수냐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말아야 됩니까 그게 여러분이요 슬픔을 만나면이요 그냥 부르지말하게도 부르짖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절망하죠 절규하면서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다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이시죠 엘리아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850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입니다 그러니까 남신은 바알이고 여신은 아세라입니다 이 두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갈매살으로 나와라 850명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신전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850명이 그 신전에서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떤 행위를 하냐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남신과 여신을 섬기면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 바알과 아세라 신이 비를 내린다 뭐 이런 거예요 아주 음란한 거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엘리아가 엘리아는 담집질이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은 다 침묵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참을 수가 없으니까 나와라 대결하자 850명이 올라왔습니다 국역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래서 너희가 먼저 네 신에게 불을 지져봐라 850명이 아침부터 불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그에게 경비하자 만약에 불을 내리지 못하면 죽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영적 대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자면 엘리아는 그날이 죽는 날입니다 근데 그는 도무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는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바알을 부르고 아스라를 부릅니다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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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를 부릅니다 그들이 목이 새도록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과 이런 사신들은 절대로 응답할 수 없습니다 아멘 좀 하십시다 여러분 무당들이 알아맞힌다고요? 무당은 귀신에 의해서 과거를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있었던 일이니까 귀신들처럼 알죠 그러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를 알아맞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어떤 것도 그들은 기적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우상에 구해봐야 소용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그 우상과 사신들은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겉옷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막 찢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나도록 찢으면서 몸부림치며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쯤에 너희 신이 잠들었나 보다 너희 신이 잠깐 애출했나 보다 더 크게 불러라 염장 지르는 거죠 850명인데 간도 커요 얼마나 대단하지 남대하게 그렇게 선포한 다음에 이제 그만해라 너희들이 백날을 불러 소용없는 이름 난 알고 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제 내 차례다 그러면서 내가 불을 내릴 텐데 열두 돈을 갖다 놓고 불을 내릴 때 너희들이 내가 꼼수를 썼다고 생각할지 모르니 물을 붓겠다 거기다 물을 다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단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당신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지금 이 시간 불을 내려서 보여주시옵소서 순식간에 불이 내려와 그 열두 돌 위에 고랑이 쌓인 그 물들을 핥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그리 할렐루야 애나님은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약속한 대로 그들을 그 강가에 끌어내리고 탐 보고 쳐내버렸습니다 850명의 그 우상 소매단에 목을 다 쳐버렸어요 이것이 영적 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도 환란이 있습니다 성경에 믿는 사람은 환란을 면하겠다고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약속이 있습니다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환란 날에 내가 나에게 기도 안고하면 내가 온나 봐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은밀한 일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몰래 하는 것을 은밀한 일이라고 말한 적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Unsearchable입니다 Unsearchable 비밀한 일 이건 뭐 탐지해낼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너무나 놀라웠고 신비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벤트가 있는 다음에 우리가 그 전문가들이 모였고 이혼장들이 모이기도 했는데 여러 차례 모였는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추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아 이거 이 이벤트가 오히려 축복이 되는구나 놀라운 일이 되는구나 네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깜짝 놀릴 겁니다 제가 얘기하면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부르치는 자들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께 박수 그리고 할렐루야 박수 여러분들이요 혹시 길 가다가 자리에서 넘어지면 그냥 일어나지 마세요 주위를 돌아봐세요 거기 많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그냥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을 다 둘러보고 거기에 뭐가 특별한 게 있을 거 주소 가지고 주머니에 놓고 오세요 아시겠죠 인간의 머리로는 찾아낼 수 없고 인간의 머리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기득 그 기적의 하나님을 통해서 부르치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0편 121편 1절로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틀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옳고 천지를 지신 요아께로서라 아멘 천지를 지신 요아께로서 그러니까 여러분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말입니다 그걸 뚫고 갈 수도 없고 넘어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산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도움이 죽게 되고 도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있어요 큰 나무가 있습니다 세상 속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못 올라갈 나무는 뭐 하지 마라? 쳐다보지 마라 세상의 속담은 그렇습니다 못 올라온 나무는 쳐다보지 마라 그러면 조폭들은 조폭 버전은 이랍니다 못 올라갈 나무는 어떻게 버려라? 배버려라 예 그 조폭들입니다 그건 예 환경법 위반입니다 호주에 가면 나무 하나 베어버리면 20년 영을 받습니다 잘 모르시나 보다 이분들이 예 자기 집 앞에 있는 나무도 환경부의 허락 안 받고 베어버리면 그 연수에 따라서 나무가 수령이 백 년짜리인데 베어버렸다 백 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무겁게 처럼 호주 뭐 어마어마하죠 네 거기 뭐 환경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유럽 사람들은 환경을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런데 조폭은 보통 배버리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다리 놓고 올라가자는 것이죠 할렐루야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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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러리 글러리 할렐루야 고르도전스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뒤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과 함과 같으니라 다시 귀러도 듣지 못하고 귀러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할렐루야 큰 박수로 주는 경관 글러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저는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도 마음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애기치 않는 그런 사건들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내 능력으로는 꼼짝도 할 수 없는 일들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분들 유튜브로 제 설교를 듣고 또 기독교 CBS 방송을 통해서 제 설교를 듣고 많은 분들이 매주마다 아니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전화가 오는지 모릅니다 문자가 전화 오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돌파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최종의 기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아프리카 성교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금 보내겠습니다 계좌 번호 보내주세요 늘 그렇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내게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듣고 코퍼소 목사의 말씀을 듣고 내 생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송에 내보내고 또 이제 오늘 앱에 끝나고 유튜브를 올려보내지만 한 시간에 더 빨리 듣고 싶어서 생방송을 해달라 유튜브나 배부로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장비 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최고의 화질로 유튜브와 배부로 생방송을 해 생방송이 필요합니다 저 전 세계 아프리카 필리핀 저 싱가포르 네 수많은 나라에서 듣고 싶은 거예요 생방송으로 네 그래서 이 말씀이 능력이다 이거야 다시 말씀이 능력이다 레마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순간에 그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부리 듣고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한 목사님이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의사가 당신은 암이고 그리고 당신의 병은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젊은 아빠였습니다 가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4, 5살 먹은 그 아이가 책을 하나 가져와서 성경책을 가져온 거예요 아빠 여기 좀 읽어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그냥 아무나 펴갖고 여기 좀 읽어줘 이러는 거예요 그 아이는 책을 못 읽어요 그냥 여기 좀 읽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빠한테 아빠가 오니까 그냥 아무 책이나 가져왔는데 성경책을 가져와 가지고 읽어줘 하고 손가락을 딱 이렇게 찍었는데 그 아이가 손가락을 가르친 것을 아빠가 읽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아이가 가르치는 그 손가락은 바로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분명히 죽을 병이라고 그랬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나타내리라는 말씀이 있고 이분이 막 통곡을 하는 겁니다 아이는 왜 아빠가 우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아빠가 왜 울어? 그 젊은 친구는 그 말씀 앞에서 통곡음에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절망했습니다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얼마 살지 못할 겁니다 우리 이종선 집사님께서 간증할 때 동생, 사랑하는 동생 이 집사님의 동생이 이제 오빠 소식을 듣고 봉투를 가져와서 오빠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많이 사먹어 하면서 봉투를 줄 때 그 봉투를 불고 집사님이 막 울었다는 거예요 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온 거야 그릴 그릴 혀들루야 조혈모 세포를 이렇게 해놨는데 목사님 이거 내가 이거 팔아서 건축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 조혈모 세포를 사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장님은 완벽히 치료됐으니까 그게 필요 없으니까 그게 한 3천만 원 뭐 어떻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걸로 건축업을 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Cry up 그냥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했던 것 제가 알거든요 이종선 사장님 사업할 때 우리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우리 교회는 영광교회고 집사님의 사업장은 영광기업이었습니다 CBS 텔레비전을 보고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방송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김포영광교회 지교회 세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A4용지 사업을 하는데 목사님 한 트럭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척한 얼마 안되는데 그걸 싣고 오셨어요 네 네 우리 교회는 아니셨다니까요 네 그냥 방송을 보고 네 내가 얼마나 이사님을 살았는지 몰라 집사님 잘 모르세요? 집사님도 눈물을 녹기도 했지만 나도 눈물을 녹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 데려가면 안됩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닐까 그 목적을 이루고 가게 해야 됩니다 그 눈물의 기도는 하늘에 사무셨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박수라는 경우만 그리그리 할렐루이 바로 그 목사님은 그 말씀이 레마가 됐습니다 자기 아들이 아빠 읽어줘라고 하는 그 손가락에 외친 이 병은 죽을 뿐이 아니라 이 말씀이 레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친구는 살았다고 잘되는 나라는 책에서 제가 그 책을 읽었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친구였습니다 박수로 영광 그리그리 할렐루이 이벤트가 있은 후 한 청년이 제가 무슨 상의를 하고 있는데 두벅두벅 가방 하나 들고 걸어왔어요 어쩐 일이냐 목사님 이벤트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놀라서 왔습니다 그래 고맙다 목사님 저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뜬금없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나도 믿는다 그 친구가 그 친구가 목사님 저 살려줬잖아요 기도로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유승재라는 친구가 지금 여기 왔는가? 승재에 왔어? 지금 서울교회에서 예배드리겠군요 서울교회에서 예배드리겠군요 이따가 청년 예배 때는 올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이 야구선수였습니다 아버지는 야구 심판이었고 국제 심판입니다 잘 나오는 친구야 몸도 좋고 초등학교 때부터 아빠가 야구를 키웠습니다 근데 애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내가 그때 당시에 중학생 때 야 우리 김포 지교회 세워졌는데 세워지는데도 바쁘면 한 달에 한 번씩만 김포 영광교회 앞에서 여기에 영광교회 이거 띡대고 한 번만 이렇게 지나간 사람한테 웃어줘라 그럼 우리 교회가 부흥될 것 같다 내가 이렇게 할 정도로 웃으면 얼마나 애가 멋있는지 몰라요 등치도 크고 네 근데 이야기가 그 횡단보도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음주운전하는 트럭이 덮쳐버렸습니다 횡단보도를 덮쳐버린 아니 횡단보도가 아니라 버스를 기다리는 그 뭐죠 기다리고 서 있는 곳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 승강장을 덮쳐버린 겁니다 그 앞에 한 조선족 청년이 서 있었고 그 옆에 성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그대로 덮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서 있는 그 청년은 그 자리에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승재는 바로 그 친구한테 밀려서 붕 떠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머리가 땅에 부르쳤습니다 저한테 소식이 와서 제가 바로 달려갔습니다 설교하다가 금요철 하다가 설교 끝내고 부르짖는 기도를 시켜놓고 제가 바로 달려갔습니다 누구십니까 의사가 그러더라고 내가 영적인 아빠입니다 목사입니다 아버지도 소식을 듣고 달려갔어요 두 사람만 들어오래요 아빠하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죄송하지만 현대역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 밤을 넘기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때 내가 그 아이의 발을 붙들고 눈물을 넣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승재 김평광교의 앞에 어깨 뜨며 서있어야 할 놈입니다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눈물로 내가 그 발을 붙들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주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한 거야 그를 글로 하려 급속도라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유일한 증세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명이었습니다 그 사고 후에 이명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갔습니다 서울대학교 이명에 관한 최고의 의사가 이것은 못 고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명과 친구가 되어 살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 승재가 그저께 와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때 왔잖아요 서울대 최고의 권위 있는 교수가 이거 못 고친다 현대의학으로 그리고 너는 평생 살 때까지 이 이명과 친구가 되도록 친하게 살도록 내가 그건 도와줄 수 있겠다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손홍고 기도했을 때 이명이 그 순간에 없애버리고 지금까지 없습니다 박수로 하는 경험 우리 집 꼭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능력 주시네 칠 수 있냐 우리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에 우리 한번 칸에 찬할까요 기도 시간에 능력 주시네 고난대 영혼 속에 고난대 영혼 속에 능력 능력 주시네 다시 한번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에 기적 주시네 고난대 영혼 속에 능력 주시네 예배 시간에 만나 주시네 예배 시간에 만나 주시네 고난대 영혼 속에 능력 주시네 응답 주만 박수 응답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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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7역기 14랑 14절로 16절에 요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요하께서 모세 기르시되 넌 어째 연락에 불을 짓느냐 지금 모세가 불을 짓고 있었습니다 앞은 홍해요 뒤는 애굽의 군대였습니다 이제는 절망입니다 이제는 끝장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모세는 불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드립니다 너희는 어째여 불을 짓고만 있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불을 짓는 액션을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박수로 영광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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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해 되십니까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바다 속에 마른 땅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동풍을 불게 하고 동풍이 불어 이리저리 물이 갈라지고 그 짐벌 갯벌을 마르게 해서 마른 땅을 걷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바다 속에 길을 내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길을 내줄 줄로 믿습니다 사업에도 홍해가 있습니다 가정마다 홍해바닥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할 때도 홍해바닥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을 찌르면 바다가 갈라집니다 길이 보입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나게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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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려 웃기 15장 23절 25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수루 강의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막길입니다 사막길을 사흘 끓을 가니까 다 지쳤습니다 생수통으로 들고 왔던 물들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물이 없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샘이 하나 발견하고 기뻤습니다 이제 이 물 마시면 살겠지 그래서 물을 떠서 마셨는데 그 물이 쓰게 됐습니다 도저히 썩은 물이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또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합니다 너는 한 나뭇가지를 꺾어 그 물에 던져라 한 나뭇가지는 예수 그리소를 상징합니다 그 나를 위해 죽으시고 생명 주신 예수 그리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국조 목사가 노래한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 가지가 그 물에 떨어지며 쓴 물이 달게 되었더라 마라의 쓴 물 달게 하신 목자 그는 이미 쓴 잔을 마셨도다 아멘이시죠 박수로 영광 여러분 인생의 쓴 잔을 마시고 여러분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결코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예수님을 모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의 생명을 여러분 끌어안으십시오 그러면 썬물이 탄물이 되는 것입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취미되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분 박수랑 할렐루야 예수와 6장 5절에 세상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을 때는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외쳐 부를 것이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느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 지니라 여러분 예수와도 부르지는 전법을 썼습니다 모시독 부르지는 전법이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장애물이 있으면 부르지자면 되는 겁니다 예수와도 얘기하세요 장애물이 있으면 부르지 됩시다 아멘 아멘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박수로 영광 드릴게요 할렐루야 대우센 열정 그 생명의 열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 생명을 체험한 그 생명의 열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놀리지 않습니다 분위기고 강공의 기적을 끌어냅니다 기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 강력하게 경력해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관광 신도시와 열방 그리고 인민족을 건지는 위대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 오시는 바로 예수의 세름을 예비하는 가장 강력한 성교 완성을 거두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하시고 박수로 영광 그리 그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지효 3차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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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에 주시길 바라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합리하시길 바라 좋은 교원 축급하여 ban 감사합니다.